부모님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언제부터 싸우시냐면 장례식장에서 싸우세요. 거기서 왜 싸우냐면 띡 봉투 넣는 거 있잖아요. 부의금. 이거 감정 상합니다. 제가 그 소송에서 140만 원 때문에 형제분들이 소송하는 것도 봤어요. 140만 원 더 가져갔다고. 변호사업이 550 주셨어요. 상속 분쟁이 감정이 문제다 보니까 부의금 갖고 다투는데 부의금 갖고 왜 다투냐 하면 세 갈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아버님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이 아버지한테 들어온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잘 해서 돈을 잘 버는 장남한테 부의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냥 평범하게 시집간 딸한테는 부의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어온 부의금은 누가 갖는지. 그다음에 많이 부의금을 받은 사람하고 적게 부의금을 받은 사람은 장례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정말 많이 싸우세요. 여기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부의금은 나한테 들어온 건데. 왜 내가.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장례비는 내가.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판례는 N분 1로 내라. 너희가 재산을 상속 지분대로 받았으니까 상속 지분대로 나눠서 내라라는 게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의금 들어온 거와 관련해서는 장례비를 다 부담한 다음에 N분 1로 나눠가져라. 그러니까 장례비 다 부담하고 남는 거를 상속 지분대로 나눠가져라.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어머님은 1.5배 가져가고 0.5를 가산해서 자녀분들이 일식 이렇게 가져가라. 이게 이제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시 판례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부의금 문제인가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시 판례를 내놨어요. 저는 이 판례 보고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부의금이 들어왔을 때 원칙이 첫 번째 부의금이 남았을 때 원칙하고 모자랄 때가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형제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잘하는 장남은 4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아직 어려서 사회활동이 짧은 차남은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300만 원의 부의금을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라고 하면 장남은 400, 차남은 200이니까 2대 1로 들어왔죠. 2대 1로 나눠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장례비를 200만 원 내놓고 그 다음에 차남은 100만 원 내면서 300만 원 채워서 내라. 그럼 이번에는 부의금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장례비가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형에게는 부의금이 100만 원 들어왔고 동생에게는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150만 원 전부 장례비를 결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 남잖아요. 이거를 1분의 1로 나눕니다. 형이 더 많이 냈으니까 깎으던 거 없이 똑같이 150만 원을 75만 원, 75만 원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형은 175만 원을 내게 되고 동생은 125만 원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분과 관해서 항상 싸움이 돼요. 싸움이 돼서 왜 내가 더? 그럼 동생은 형이 돈 잘 벌었잖아, 많이 들어왔잖아 따지게 되는데 법원이 이렇게 정한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힙니다. 부의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를 때 부모님 장례 치를 때 전부 쓰라고 준 것이지 너희가 평상시에 적금 부듯이 뿌려놨던 걸 이렇게 확 개타는 방식으로 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의금은 무조건 장례에 비해 전액 투입하고 부족한 건 상속분대로 나눠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위에 판례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가정법원의 예시판례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마 소속이 제기된다라 하더라도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선 부의금과 관련해서는 다투지 마시고 이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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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